그렇다면 푹신한 쿠셔나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충격을 주는 것일까? 그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푹신한 쿠셔나와 일반 운동화, 단화를 신었을 때 무릎 하중을 확인해보기로 했다. 평소 관결염이 없는 건강한 일반 실험자의 몸에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한 채 걸어봤는데 실제 쿠셔나와 일반 운동화, 단화를 신었을 때 무릎에 전해진 하중은 어느 정도일까? 실험 결과 일반 운동화와 단화, 쿠셔나,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압력을 나타냈다. 쿠셔나가 더 안 좋다는 이남교 정형외과 전문의의 말과는 달리 눈에 띄는 차이를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? 우리가 걸을 때 무릎에 실리는 하중은 체중의 3배에서 많게는 6배가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라고 한다면 180에서 무려 360kg을 이 무릎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푹신한 쿠셔나를 신었을 때 약 15kg의 하중이 무릎에 더 실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하자면 20kg 쌀포대를 이렇게 무릎에 올리고 걷게 되는 거죠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무릎에서는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받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무릎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. 실제 미국 유모티즈마켓 연례위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른 신발에 비해 푹신한 쿠셔나를 신고 걸었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 그렇다면 관절념으로부터 무릎관절을 보호하려면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일까? 우리가 높은급 신발 많이 신잖아요. 그거 당연히 안 좋은 거 사람들이 아는데 그러면 또 낮으면 좋냐. 플래시 좀 많이 신잖아요. 그것도 안 좋습니다. 이상적인 높이가 있습니다. 우리 운동화들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? 앞보다 뒤가 한 3cm 정도 높죠. 그렇게 돼 있어야지 아킬레스건의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좋습니다. 그리고 하나 또 보시면 너무 푹신푹신해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본인의 발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탄력이 있어서 아치를 지지해주는 깔창이 필요, 당연히 필요하고요. 이 신발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관절념 가지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. 그렇군요. 때문에 앞부분은 유연하게 접혀 무릎관절의 충격을 보호해주면서 발의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뒷급은 단단하게 무릎을 잡아줄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.